와아.. 오짜 오짜 네 속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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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소입니다 뭐 하라고? 아 왜 안 들어와요 또? 아니 네가 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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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아니 그냥 다 끼래야 아니 그냥 다 끼래야 아니 뭐 다시요 지금 마음에 들어요? 오프닝 마음에 들어요? 마음에 들어요?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다 끼래야 아니 자 오늘 메뉴는 무엇입니까? 소가리 이거 와 낚시로 잡아놨던 건데 얼음이야 지금 와 그래가지고 찜해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아직 녹지가 않았어 아직 안 녹았어요? 안 녹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녹이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혹시? 지금 내 코에서 얼음이 녹는 것 같은데 낚시로 잡아갔던 거 와 지금은 겨울이라서 강이 얼어서 소가리 못 잡잖아 오하하하 전에 가을쯤에 잡아놓은 거야 와 와 오짜 오짜 오짜면 이게 한 50 50 50 뭐 넘을 수도 정확하게 모르겠네 50 넘을 것 같은데 와 대박이다 대박 다 말렸잖아 원래 지느러미까지니까 네 자 소가리 매운탕 매운탕 말고 찜 아 소가리찜 이거 만약에 가게에서 팔면 얼마에요? 가게에서 팔면? 네 아 이렇게 큰 거는 왜 찜으로 해 먹어? 회 또 먹고 매운탕이지 그니까 만약에 판다면 팔면? 네 한 몇십만 원 해 아 진짜로? 요정도 살아있는 걸로 했을 때 요거 살아있는 걸로 했을 때 와 이 정도면은 이거 한 원가만 해도 원가만 해도 어 그 정도 한 20만 원 넘을 거야 오 키로스는 안 달아봤는데 식당에서 팔면 한 30, 40만 원 나오고 그치 한 그 정도 나오겠지 와 거의 두 배 띄기를 하시네요 아니 두 배 띄기가 두 배 띄기 아니야 근데 이게 큰 게 더 비싸게 들어온다 오 야 내가 알기로는 잉어에다가 저기 타투를 집어넣었다는 소문이거든요 어? 오케이? 오케이 알파벳 얘기해 주세요 아 그거 하지 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오케이가 오케이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알파벳 뭐야 싫다고 아니 아 알파벳 아니 그냥 그 자체가 싫어 그거 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거 내는 거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몰라서 안 하는 거야 진짜로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아는데 안 하는 것도 있어 하하하하하하 뭐 아는 거는 별로 없어 근데 하하하하하하 솔직히 이 사람이 어디서 하하하하 잘 잤어요 형님? 니가 아까 이거 뭐야 그거 야 씨 하다하다 별 짓은다 하잖아 야 그냥 깨우면 되지 왜 그렇게 깨워서 하란걸? 아 형이 잘 안 일어나니까 그러죠 아 뭘 참 왜왜왜왜 뭐를 왜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 나구만 또 봐주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일부러 다 안 가는 거 아니지? 하하하하하하 뭐만 하면 다 일부러 뭐 물을 아 씨 하하하하 왜 천막이 쳐져 있는데 물이 이것도 내가 몰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뭐만 하면 다 네가 하는 거 같지? 근데 이건 한 거 아니겠구만 조금 들어가야 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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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하루 있다가 이게 다 녹아버렸네요? 어 아니 어제 밤에는 네 추워가지고 못하겠대 머리 뭐 바르시.. 뭐 바르신 거예요? 아니 그냥 물만 바른 거예요 누워있다가 아우 어제 술 많이 마셔가지고 졸려가지고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또 의식을 하세요 의식이 아니고 너무 눌려가지고 응 와아아아 кто와 孤자보다 우회 bloque 힘들지만 야골이옄 народ 알았지 이거 너야 같이 영양 wanted peop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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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은 단양 또 최고의 생활의 달인 쏘가리 찜의 달인을 오늘 만났습니다. 자기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나 다행팀이빌이야. 네 쏘바리 회 요게 이제 바다로 치면 어떤? 거의 다근바리 수료. 아 다근바리? 민물에 다근바리. 코빅에는 양세바리가 있고 바다에는 다근바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싸움 못하면은 시다바리가 있군. 하하하하하하 우리 시다바리 할 때부터. 플레이 1kg에 18만원. 1kg에 18만원. 18만원. 어 근데 이거는 몇 킬로짜리? 지금 이거 나는 지금 나가지구. 2kg? 그러면 거의 한 40만원 정도 되네. 큰 거는 오늘 또 더 비싸게 많아.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. 쏘바리가 사람 몸 어디에 좋은지. 생선은 뭐 그냥 다 좋지 몸에. 쓸개주 뭐 짜먹어도 좋고.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. 머디부에 뭐 간에 좋다. 아니면 뭐 열 많은 사람한테 좋다. 뭐 전립선에 좋다. 여기까지는 그냥 네이버 쳐봐. 그냥 좋아. 좋아 니 모든 것이 좋아. 뭐 하나하나 다 알고 싶으면 네이버 들어가서 쏘가리에 효능 쳐. 아 그럼 다 나와요? 왜 자꾸 뭐 그렇게. 그냥 좋아. 각 좋아 니 모든 것이 좋아. 아니 쏘가리를 파시는데 쏘가리 효능도 이거. 아니 쏘가리에 효능 그래. 그냥 좋아 몸에. 각 좋아 니 모든 것이 좋아. 저거 먼저 한번 봐봐요 저거. 오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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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마귀잖아. 네. 어우 나 저런 것이 이랬다고. 형 뒤에도 있어요. 어디있어? 뒤에 뒤에. 어디있어? 아이씨. 야 까마귀가 왜 저거 주거이냐. 까마귀가 왜 저거 주거이냐. 까마귀가 왜 저거 주거이냐. 아이씨. 오이씨. 오골게 많아. 오골게. 저걸로. 까마귀 돌이탕 왜 먹어야지. 됐어 니가 해 난 못해. 까마귀 돌이탕 어때요? 난 털 이런거 못 뽑는데. 아니 까마귀 돌이탕 어때요? 몰라 안 먹어 나는 그런거. 이상한거. 아 먹을 거 많은데 그런걸 왜 먹으려고 그러냐고. 저 또 씨 저 보고 나요. 야 그냥 니 혼자 보고 말아 저런거는. 왜 자꾸 싫어하는지 알면서 보라래. 비우사랑이. 자. 잘 때 그러면. 어우 추워. 잘 때 얼굴에 던진다. 우와. 나도 맛있어. 우와. 맛있어 우리. 참. 맛있어. 그러니까. 형만 말이야. 그냥 여기서 먹었다 덜지 말고. 깜씨. 아아. 아아. 터득. 아 attribute. 우리의 뭐가 놀라운 거 뿐이야? ganze 레이브 emi. 오. seriously. 터득. 이거. 터득. 로 아버지. 마 Gentlemen. ْク음.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다 봤어 한 번 Wait 가만히 있어봐 두 번의 동시 막 caval 우왕 우와 으 으 으 이제 말이 되냐고 언제 이렇게 강하게 씨받는거 보겠어 뭐야 뭐야 이제 말이 되냐고 꼬리야 꼬리가 그만한거야 진짜 고정오리 아름다워 더 좋아져 자아 구우면 굽는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막 구우시면 어떡합니까 형님 배고파 야 네? 어? 내가 이따가 구우라고 했는데 네가 왜 구워 그걸? 구우면 누구 오고 싶잖아 이제 아니 고등원하고 있지 그건 뭐 하려고 하고 구우면 무슨 얘기 모르겠는데 다 뒤집어 나간 네가 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? 왜 설치냐 구워놔 먹게 아니 모르겠네 Carla 약간 탄 거 같은데 좀 탄 거 같아 야 그건 왜? 왜 나보고 그냥 타야 eso 아우 씨 be тории anxiety 액션 많이는 안탔네 많이는 안탔어요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누구랑 누구랑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저기는 국민의 강이고 여기는 국민의 힘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 자 드셔주세요 야 야 이거 찍는데 좀 물도 끄고 조용히 좀 해봐 하하하하 네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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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소가리를 이 비싼 거를 예 무슨 고등어도 아니고 와 이 비싼 거를 이렇게 해서 먹어 하하하하 이거 진짜 아깝다 근데 이렇게 먹으려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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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너무 맛있어 난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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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맨날 먹든 맛이고 그거 좀 특이해 눕눕구가 더 맛있어 눕눕구가? 살은 더 좋아 살은 어 살은 더 이게 난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먹든 맛이니까 좀 먹든 맛이니까 이제 당연한 저거는 소관이 좀 특이하지 어? 양념구게 해가지고 그런지 특이하지 먹을만해 식감이 식감이 드네 엄청 무겁네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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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무뎌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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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I'm going crazy 미키랜젼 조카 예예예 야온이예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